영원한 당신의 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어때요, 느낌이? 좀 흔들리는데요? 그쵸? 얘가 아빠랑 달라. 괜찮은 거예요. 캐러메스가 딱 돌아섰는데, 얘! 네? 라면 먹고 갈래? 라면이요? 혹시 밥도 말해주나요? 어, 두 그릇 말아줄게. 들어와. 여기까지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졌다. 여기 있는 아프로디테와 나사에는 예쁜 아기가 태어났다. 나는 어느덧 아기 아빠가 되었다. 웬일이야? 역적의 외손자로 태어나, 닌프의 자식으로 태어나, 정말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나만의 방법으로 딛고, 나는 올림프스의 시비신이 되었다. 나는 완전 출세한 거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수많은 시청자들이 있을 거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나는 키가 작기 때문에, 나는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하기 때문에, 아 그딴 생각 저리로 던져버려라. 나는 가난한 집에 타워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될 거야. 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당신의 앞길에, 나는 행운을 전하고 싶다. 더없이 위대할 당신들의 앞길에, 헤르메스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약하며, 군럭. 한승현! 왼쪽 가슴에 손 올려봐. 심장 뛰고 있니? 안 뛰는 것 같아. 여기. 잘 썼어, 한승현. 고마워. 행복해야 돼. 당신의 마음을 강탈한 심스틸러, 헤르메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